오늘 신무식 했어요? 예, 안위원님. 그래요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백반토론에서 개그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저한테도 잘한다 잘한다를 한 번만 해주시면 아이고 별걸 다. 저를 띄워주셔야 백반토론도 살고 그래야 여러모로 또 턱을 보시고 떼고 좋은 점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언론들도 요즘 갑자기 부쩍 제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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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아이고.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. 현재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다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조금 더 잘해가지고 어떤 그런 새로운 것, 낡은 것을 버린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다 바꾸고 교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더 통합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. 아 진짜 그걸 못 알아. 아니 실컷 분열해놓고 무슨. 아니죠. 중요한 것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합한다는 거죠. 새로운 것을 위해서. 새로운 게 뭔데요? 오래되고 낡은 거 말고 새로운 거죠. 혁신. 아 혁신. 그렇죠. 그게 지역주의인가요? 네. 아니죠. 보니까 거기에 기대서. 안 기댔고요. 그런 낡은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비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비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헤어스타일도 바꾼 겁니다. 왜 자꾸 내 스타일로 개그를 해요? 그렇게 못 알아듣는. 내 건데 그런 화법을. 아니죠. 저도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너무 시대적이다.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참. 아무튼 그렇게 저 뜬구름 같은 새로운 거 말고 지금 벌어진 현안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? 서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 있잖아요. 노동법, 서비스 발전 기본법 뭐 그런 거예요. 이제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.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선거고 획정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의견, 어떤 입장인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듣고 싶은데. 알겠습니다. 지금 막 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. 그래요? 하세요 그러면. 지금이요? 네. 근데 이미 저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. 언제요?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. 안 나오던데.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심각한 얘기보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회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회 먹으면서 하면 회 먹으면 회식이죠? 저런 아이고. 저 되게 강해졌죠 개그가. 강개그. 많이 치세요. 나 저 식사는 하려니까. 이모 밥 줘요. 연습 끝내면 어떡해요. 잠깐만요. 어떤 방으로 넣어드려요. 제 얘기 잠깐만요. 제 분량이. 옆방으로 넣어주세요. 죄송한 동등하게 해주셔야지. 옆방으로 갑니다. 자꾸 먼저 하고. 저는 그럼 어떡해요. 노래 소개하세요. 아 진짜. 문욕 아 문욕. 아 문욕. 아 이봐요. 왜 그러는 거예요. 전부 저한테. 아니면 나는 거였지. 내가 내가 보려는ührerus. árunch. 여러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